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메뉴는 공찬이에요! 이번에는 멸치! 오늘은 매콤한 식감입니다! 매콤한 식감! 매콤한 식감! 닭다리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초콜릿 아삭아삭 오징어 달콤한 맛 팽이버섯 오징어 오늘은 바삭한 맛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한 맛이에요 바삭한 맛은 바삭한 맛이에요 이건 바삭한 맛이에요 먹어서 먹은 바삭한 맛은 2시간 정도 돼요